0965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의 테마는 코로나19 지카바이러스 조류독감 유전자치료 의료기기 진단키트 원숭이두창 제약 슬래시 바이오이 가 있습니다. 시즌, 은, 은 동사는 유전자 분석 상품,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을 주사업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타깃하는 유전자만 증폭시켜 질병의 다양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플렉스, 애니플렉스, 올플렉스의 주요 제품임 연결 대상 법인으로 진단 시약 및 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 9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유전자, dna 및 rna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간별하는 분자진단 시약 개발, 제조 공급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여성용 헬스 검사 및 호흡기성 병원체 검사 제품과 장비 등 상품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멀터플렉스 기술 개발 이후 다수의 oem 계약 체결 대시 국내 업계 최초로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 mdsef 인증을 획득한 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 국외 의료기기 허가 절차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재무 대시 기타 매출 증가에도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분자진단 시약 및 분자진단 장비의 유럽, 미국, 기타 지역항 해외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지급 수수료, 연구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기타 및 금융 수지 개선과 법인세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그러나 우수한 수준 유지 대시 호흡기감염증 및 성감염증, 소화기감염증 등 다양한 지원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으나, COVID-19 진단 시약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바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시젠의 시가 총액은 1조 425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시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4위입니다. 시젠의 상장 주식수는 5222만 5900가 흔 내 주입니다. 시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젠의 퍼은 3.19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만 2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9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만 9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560원이고 추정 EPS는 4648원입니다. PBS는 각각 1.15배, 2만 37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3.67이며 목표주가는 4만 2,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4번지억원, 6,762억원, 6,66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7번지억원, 5,031억원, 5,376억원입니다. 시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7번지 48%이고 유보율은 4,200.0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8,200원보다 9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7,40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젠의 총가는 27,300원이며 주가가 시젠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젠의 총가는 27,300원이며 주가가 시젠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시젠은 거래량 44만 5,900여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만 2,27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9만 4,81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8,618조, UBS에서 5만 4,420세조, 한국증권에서 4만 2,3404조, 삼성에서 4만 4,46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시티그룹에서 10만 4,79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5,649조, JP모간에서 4만 4,100세조, 삼성에서 4만 1,595조, CLSA에서 3만 1,05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250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만 5,10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시젠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